반야, 송일, 제2관, 13장, 꽃맞이군 온양에서 양초를 한심이나 대게 사서 맨 동마루가 대문 앞에 이르러 마을에서 내리니 미리 내가 맨 먼저 나와 맞았다. 아침 손님 맞이는 다 끝났는지 집안은 한가하다. 삼짓날 봄볕이 연두빛으로 화사했다. 오늘 밤에는 온양 성화무녀와 신창 을순무녀가 와서 삼덕과 더불어 한바탕 놀이 쿠팡을 벌이기로 되어 있었다. 명목은 미터원 검님들을 위한 꽃맞이 곳이지만 그걸 빌어 미터원에 든 무녀 삼덕을 인근에 알리기 위한 의식이었다. 며칠 전부터 거창한 재물들이 준비되었다. 아랫말 여러 집에다 의탁해 일백장의 오색 등피를 만들었고 감주를 삭이게 했고 오색떡도 만들게 했다. 열두 거리 쿠판마다 시루떡이 따로 오를 터여서 그 쌀가루도 빻아둔 참이었다. 원래의 미터원 쿠파는 아랫말과 장터까지 번지는 잔치였지만 오늘 저녁 술시부터 시작될 곳은 한 달 전부터 예고해왔다. 소문이 어디까지 미쳤을지 짐작기 어려웠다. 칠료께서 들어오시랍니다. 여느 때는 그저 선생이라 부르는 반야를 칠료라 칭하는 미리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디미쳐 나온 개그마비한테 등짐을 벗어둔 동마로는 신당으로 들어섰다. 미리네는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수직을 섰다. 반야는 붉은 치마에 붉은 회장을 두른 흰 처고리를 입고 경문을 외고 있다가 동마로를 맞았다. 옷차림은 혼자 봄을 맞은 듯 화사하건만 눈매에 웃음기라곤 없다. 지금 두고 가나에서 사람이 오는 듯해 한도시경 뒤쯤에 도착할 것 같으니 나는 가나에서 나온 사람들을 따라가야 할 거야. 미리네한테 희질력쯤에 가나 앞으로 와 있으라 했으니 그리 알고 너는 집안을 단속하도록 해. 반야가 들어오고 가나에서 불러가는 게 벌써 세 번째다. 반나절 좀 머물다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 두 번 다 미리네만 데리고 갔다가 돌아왔다. 반야가 가나에 불려가 무얼 하는지 미리네도 모르겠다고 했다. 관아 밖에서 반야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관아에 들어가시면 뭘 하시는 겁니까? 반야가 싸늘한 눈빛을 쏘았다. 동마로는 고개를 슬쩍 숙여 반야의 눈길을 피한다. 잠시 호의로서의 본분을 잊었다. 반야가 하지 않는 말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예전의 자신이 아닌 것도 깜빡했다. 반야가 하는 일, 하는 말에 예 이외에는 필요치 않은 게 자신이었다. 죽을 일은 아니니 관아 잃은 걱정 말고 급한 게 따로 있다. 불어난 기운이 뜨겁게 다가오고 있어. 잔뜩 가문식이라 비 올 것 같지도 않고 가만두면 오늘 밤 이 집과 이 집 둘레산이 통째로 바다로 변할 거야. 불러올 자들을 미리 잡을 방안을 찾도록 해. 누, 누가 불을 놓으려 한다는 것입니까? 봄 가뭄이 심했다. 지난 겨울 몇 차례 눈이 내리기는 했으나 봄이 들면서 아직 비다운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 계곡물이 줄었다. 밭이 마른 건 물론이고 모내기 철인데 논물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했다. 영신아 씨 참사에 연루됐던 자들이 준동하는 것 같아. 귀신들은 내가 물리칠 테니 너는 사람들을 잡아. 조예가 지났는데 그 사이 천지가 뒤바뀌듯 많은 게 달라졌는데 그때의 근심이 지금의 현실이 된다는 건 기이할 정도다. 몇 명이나 들뜻합니까? 내가 눈물하려 그것까지 살펴야 해? 그럴 것이면 네가 왜 있는데? 반야의 날카로운 노성이 신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마땅치 않거나 화가 나면 입을 다물어 옆 사람 숨통을 막을 망정 이제껏 이렇게 소리 지른 일이 없었던 반야였다. 동마로를 향한 반야의 분노가 이제야 터진 것이었다. 세상 천지 오직 둘 사이에만 존재하던 무기약이 있었다. 죽고 사는 일보다 근본적이고 사신총용보다 앞서는 그것을 동마로가 깼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두 사람이었으므로 반야는 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잘못을 빌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동마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 나가 봐. 반야의 어조는 얼음보다 싸늘하지만 한바탕 경을 치고 난 동마로의 컴컴했던 무리 속엔 서광이 비쳤다. 오랫동안 명치께를 짓누르던 책기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사태의 심각함이 비로소 느껴지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떠올랐다. 신당을 나온 동마로는 지석을 공세포로 보냈다. 옥종무진에게 사람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강수를 생골 백점에 내려보내 꺾진을 올라오게 했다. 인근 여러 마을이 이어지는 지점에 자리한 객점에는 잠자는 손님보다 노루 많은 손님들이 더 많이 꼬였다. 아무려나 식구들이 먹고 살자면 수입이 있어야 했으므로 옥종무진이나 동마로는 다행으로 여겼다. 새삼스럽게 짓뒤 산을 돌아보았다. 도고산은 녹기보다 깊었다. 계곡도 깊었다. 계곡이 뻗어내려 끝나는 지점마다 마을들이 형성돼 있었다. 은생 계곡은 남쪽으로 흐르고 미타원은 그 끝자락에 앉았다. 더 내려가 계곡이 계촌으로 변한 지점에 생골 마을이 있고 생골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다. 사람들은 대개 장거리와 생골을 지나 미타원으로 오지만 산중턱 만수사 쪽에서 내려오기도 한다. 길이 사방에 나 있었다. 방하범이 어느 쪽으로 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동마로가 집 인근을 살핀 지 집으로 내려오니 꺾진이 아래채 마루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동마로는 그에게 반야가 예시한 사태를 전했다. 꺾진은 설마 싶은지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마를 극적인다. 객전방 두 칸을 치워주십시오. 아이들이 여로시고 부실한 사람이 있으니 점심 뒤에 내려보내야겠습니다. 몇 사람이 될지 모르나 개원들이 거기를 거칠 테니 밥을 먹여 올려보내주세요. 작년 석달에 세임이 오고 정월의 아이가 태어났다. 유울에는 아이 이름을 한 번이라 지은 뒤 동마로를 본의 아비라 칭했다. 새로 지어진 별채의 큰 방을 차고 앉은 세임은 만석의 몸으로도 한 집안의 며느리 노릇을 당당하게 했고 아들을 낳고는 더 천연닥스러워졌다. 아래채가 지어진 이래 동마로가 홀로 썼던 방에는 이제 깨금내외가 들었다. 별채 끝방을 차지한 삼덕은 꽃님을 데리고 기거했고 강수와 명일은 그 옆방의 거처를 마련했다. 미리 내는 안채 건넌 방을 혼자 썼다. 방이 많아지니 뗄감이 많이 들어 나무와 깨그마비 두 사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림없었다. 지난 겨울 샘골 장날의 창작이란 창작은 죄 미타원으로 실려 들어온 샘이었다. 그럼에도 동마로가 들 방에 없었다. 꺾진의 객점에서 노룬꾼들이 피워대는 연초 냄새를 맡으며 눈을 붙이거나 나무 옆에서 자거나 손님들지 않아 불기도 없는 빈방에서 이웃방 이웃방 안악들의 수다를 두르며 선잠을 자곤 했다. 한우 울타리 안에 있는 세임의 방에 들 수가 없으니 집안에서 뜨내기가 된 셈이다. 꺾진이 나간 뒤 동마루는 안채로 들어갔다. 마루에서 삼덕과 끄대가 유돌레 등과 더불어 마루에서 삼덕과 끄대가 유돌레 등과 더불어 등갓을 씌우고 있었다. 밤이 되면 생골 객점 얼음에서부터 띄엄띄엄 밝혀져 미타원으로 난 길을 알려줄 등들이었다. 우물교 철구 통에서는 깨금 아비와 끄대서방 목도리 삶은 팥을 빻느라 바빴고 부엌에서는 세임과 깨금 내가 점심상을 차리느라 분주했다. 아이 놓고 보름쯤 지난 세임이 나와 부엌이를 주관하고 있었다. 동마로는 안방 앞에서 기적을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랫목에 한 번이 잠들어 있고 꽃님이 기어다니는 신경을 따라다니며 어르고 있었다. 유일에는 서안이의 펼친 콩책에다 오늘 밤 구세 필요한 물목이며 들어간 돈을 적는 참이었다. 반야가 돌아온 뒤 세임새가 한층 커진 살림살이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터라 틈나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아범 안색이 나부구나 뭐 좋자는 일이 있니 세임이 들어온 뒤 동마로는 웃는 낯을 지지 않았다. 한 번이 태어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동마로는 세임을 집에 손님으로 든 아낙들을 보는 듯 했다. 내외를 붙여놓기 위해 식구들 방을 새로 정하면서 제 방을 없애버렸더니 숫지에 바깥잠을 잤다. 유래가 아는 한 단 하룻밤도 내외가 한 방에 든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세임은 의연한 채 했다. 제 서방의 일거수일 조족에 온신경을 모으면서도 서운한 맘을 내놓지 않기 위해 무더니 애썼다. 아기 옷을 만들었고 서방의 옷을 지었으며 끼니 때마다 부엌에 들어와 깨금리 한테서 이 집에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반야의 밥상이 어찌 차려지는지를 익혔다. 저녁이며 만들어지는 공급방에 들어 아이들과 더불어 글자도 익혔다. 그 안간힘이 가여웠다. 언니 전원입니다. 어머니 점심 뒤 하룻밤날 짐만 꾸려서 아이들을 아랫말 백점으로 옮겨야겠습니다. 거두절미 하지 말고 자초지정을 일러라. 우리 집을 겨냥해 불을 내려는 자들이 있을 거라 하옵니다. 그 자들을 막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오나 혹여 모르니 아이들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하 하룻밤이면 되겠다 하더냐 짐을 실어내지 않아도 돼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주식경 뒤쯤에 관하에서 나올 듯 하다 합니다. 판이 워낙 크니 송은이 관하에도 미쳤을 것이고 무슨 티집을 잡으려는 거겠죠. 이번에도 언니가 따라가야 할 것 같다 하고요. 반야의 이시를 전하는 동마로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유래의 가슴은 불안으로 떨렸다. 불난다는 것이야 제가 막을 거라니 그만일 것이나 사또와 반야의 힘겨루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떤 양상으로 끝날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손님으로 오는 안학들이 심심치 않게 걸어날 정도로 김학조에 대한 소문은 받아했다. 신기가 있다 하더라. 무녀는 물론이고 박수들까지 불러들여 내 아이다 신단을 차렸다더라. 관하여 은봉산 동굴에 신당을 꾸몄다더라. 손님들은 손님들은 유우래 한테 짐짐 묻기도 하였다. 꼬깍 15살이 사또한테 은밀히 내린 곳을 해줬다는데 사실이요? 꼬깍 씨가 사또 대신 관하이를 본다던데 그래서 오늘도 미타원에 없소? 어지러울 정도로 중구난방인 소문에 유우래는 대처할 길이 없어 웃기만 했다. 손문이 번다해지니 손님 또한 번잡해졌다. 반년 넘게 닫아두다시피 했던 집인 게 맞는가 싶을 만큼 손님이 이끌어 반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삼덕의 이름을 알린 뒤 반야의 일을 더러 받게 할 참으로 오늘 구판이 커진 것이었다. 어머니 술만 치우면 무격집에서 버리는 구판이야 무슨 신념하십시오. 반야가 관하에 들어가는 까닭을 동마루가 눈치채지 못하는 게 다행이면서도 한편 섭섭한 게 유우래의 마음이었다. 동마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반야가 내색지 않는 걸 알지만 이렇게 둔한 놈이었던가 싶은 심사도 있는 것이다. 수리야 미리 단속 했더니라 감주만 내놓을 참이었지. 크나저나 오늘 밤 찾아들 사람들은 다 어쩐다니? 몸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니 걱정 마십시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객점을 빌린 것이지 평소와 다름없어 보여야 거민들을 잡을 수 있을 토입니다. 오늘 밤 잡아야 차후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알았다. 준비하자구나. 너도 나가서 꼬투리 잡힐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라. 심상하려 애쓰는 유울의 가슴이 쥐어든다. 욕심 때문이었다. 식구가 많아지니 씀씀이가 커졌고 지겨야 할 것도 그만큼 많아졌다. 정 삼품 좌부 승지를 제수받고 한양에 머무르게 된 서훈제를 끝내 따르지 못한 것도 욕심 때문이었다. 상감을 가까이 모셔야 하므로 내직에 있는 동안 온양에 올 시간이 없으리라고 승지가 된 그가 서신을 보내왔다. 강국기 청하온이 여부 위다원을 반야에게 맡기고 서촌으로 와 살아주지 않으려 본가에는 물론이려니와 그가 접하는 세상에 유의래를 내어놓고 싶다는 말이었다. 관하에 들어가 욕본 것을 숨기면서라도 그리하고 싶기도 했다. 그러게 할 수는 없었다. 불가항력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영감 앞에 떳떳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거니와 내놓고 싶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자존을 지켜야 했다. 어미는 자존을 지키느라 정인의 청을 거절했는데 딸자식은 목숨을 지키느라 자존을 걸고 있다. 유의래는 기어서 다가온 신경을 안고는 울음을 삼킨다. 어미의 안색을 느낀 꽃님이 신경을 감싸며 유의래를 마주 안았다. 어머니 왜 울어요 몸이 편찮아요 어미와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꽃님이 불안한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난지 두 달도 되지 않았을 빗덩이로 유의래 품에 들어와 일곱 살이 된 아이였다. 남이 버린 목숨이었을 망정 유의래는 꽃님을 키우면서 반야를 키울 때와 다른 자식 키우는 재미를 누렸다. 아니다 이리온 유의래는 신경 넘어 꽃님을 끌어안는다. 사훈제가 보고 싶었다. 그에게 안겨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고 김학주놈을 죽여달라 청하고도 싶었다. 그는 그리해줄 것이었다. 그리해줄 사람이기에 유의래는 청할 수가 없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어미의 혼돈을 알리없는 두 아이들이 몸부림을 치며 품에서 빠져나가고 싶어한다. 해질녘 먼 발치서 바라보는 관하 입구는 반야를 토해낼 것 까지 않은 호구처럼 오연했다. 반야가 익숙하게 가는 데를 따라 나설 때 동마로는 동마로는 까닭을 몰랐다. 뒤늦게 미련의 대신 마중을 와 반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야 그 까닭을 벼락 맞은 듯 깨쳤다. 죽을 죽을 일은 아니라고 했던 반야의 말 어머니의 어두웠던 침묵의 이면 눈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가 까마득히 몰랐다. 모르는 것 천지였다. 이 싸늘한 분노를 어찌 다스려야 할지는 더욱 모른다. 소나무 그늘에 앉은 동마로는 등심불 처럼 스스로의 몸을 한껏 웅크렸다. 일어나면 필경 무슨 짓을 하게 될 터였다. 외관에서 간자의 목을 그을 때처럼 고요히 끝날 수 없는 일 모두를 끌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일 식구들이 보이지 않고 사신 개도 아름 곳 없었다. 현령놈을 죽이지 못할 바엔 반야라도 죽이고 싶었다. 하기 싫은 일은 그 무엇도 아니하던 사람이 하였고 하고 있을 일 그 꼴을 어찌 보랴 입이 있으나 입에 담지 못할 이마를 어찌 하리야 동마로는 관하 입구에 박은 눈을 부릅뜬 채 제 몸피만 줄인다. 두필의 말이 주인들의 심사에 안한 것 없이 한가하게 풀림만 뜯어대는 사이 긴긴 사모래가 졌다. 지금쯤 구판이 시작되려 할 것이다. 동마로는 말을 끌고 숲에서 나와 길과 느티나무 그늘로 내려섰다. 관하 입구에 불이 켜졌고 광장에도 해뿔이 꽂혔다. 주변 민가에도 불들이 켜졌다. 동마로가 든 그늘은 더욱 캄캄해졌다. 마침내 바냐가 관하에서 나와 광장을 건넌 다음 곧장 시가지로 접어드는 게 보였다. 시가지라야 온양같은 큰 고울에 될 것이 아니어서 듬성듬성한 민가들과 상점들과 객점 하나가 다였다. 오가는 사람도 드문드문했다. 바냐가 날인 날인 느리게 걸어다 다가오더니 동마로를 알아보고는 고개를 돌린 채 제 말 앞에 섰다. 아무 말 없이 숨도 쉬지 않는 듯 한참을 말만 쳐다보며 서있더니 동마로한테 손을 내밀었다. 동마로가 고삐를 내밀자 받아지더니 동마로 부르면서 비로소 내 저 안에 그자가 무서워서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그자와 나 둘만의 일이다. 내가 해야하는 싸움이라 말이다. 너는 누굴 상대로도 아무 짓도 버리려 들지마.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 너는 아는 게 없음을 명심해. 관하로 뛰어들 생각 따인 접어라는 말이거니와 옥종무진에게 알려 사신기가 움직이게 하지도 말라는 말이다. 모처럼 부드러운 타이름이지만 동마루는 대답하지 않는다. 제 할 말 마침 반야는 치마 차림으로 익숙하게 말에 오른다. 가자. 제 말 에게인지 동마루 에게인지 알 수 없게 짧게 외치고는 앞서 달려나갔다. 사십리 길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달린다. 세임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생골 객점을 지나쳤다. 생골 장터 안에 인가에는 일체의 인기척이 없었다. 멀리서 북소리며 해금 등의 장단 소리가 났다. 미타원 굿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삼십여 남짓한 생골 마을도 텅 빈 듯 고요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미타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장터 길에서부터 달리기를 그만두고 천천히 말을 몰던 반야가 생골 옆으로 난 미타원 길에 들어서자 우뚝 멈춰 섰다. 길을 표시하느라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오색등 옆이었다. 생골에서 미타원 까지는 두마장쯤의 거리였다. 수레가 다닐 만큼 길이 넓어 단숨에 올라갈 법 한데 반야는 움직이지 않는다. 길을 감상하는가 여리면서도 화사한 등불은 초사흘밤 어둠 속에서 꽤나 영롱하다. 왼편으로 드문드문 등불이 걸린 미타원 길은 호젓하고도 사치스런 꿈길 같다. 동마로가 곁에 바싹 말을 붙이니 반야가 나지막이 물었다. 욕품이라는 내 무예가 몇 사람을 감당할 만한 것이지? 성대에 덜어 덜이죠. 왜요? 불기운에 놀라 등한시 했는데 큰 고염나무 얼음에 나를 겨냥한 살기가 모여있어. 큰 고염나무는 미타원 길 가운데쯤에 있는 고목이었다. 꽃보다 작은 검은 열매들이 조랑조랑 열려 가을이며 미타원 아이들이며 생골 아이들이 따먹는데 지난 가을에 보니 열매가 거의 미쳐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따먹은 게 아니라 나무가 너무 오래되어 가을까지 열매를 간직하지 못한 성 싶었다. 그래도 올 봄 꽃은 은하수처럼 무수히 피기 시작했다. 어린날 반야는 열매보다 이쯤에 피는 꽃을 더 좋아했다. 네대쯤 될 것 같은데 감당할 만해? 어디서 보낸 차들인지 뻔하니 그들의 수준도 뻔했다. 그 정도는 미리네도 너끈합니다. 미리네를 콩세포로 데려가 산품 길중과 대련시켜 본 일이 있었다. 무술하는 여인을 동마로가 처음 보았듯 마주 대련했던 길중도 처음이었다. 어떻게 여인과 대련을 하겠느냐고 사양하다. 장난스레 응했던 길중의 품새가 봉술 몇 합을 겨루는 동안 진지해졌다. 여인에게 지면 무슨 망신이냐 싶은지 최선을 다해 겨뤘다. 놀랍게도 미리내가 우세했다. 결말이 나기 전에 무진이 대련을 중지시켰지만 그대로 두었다면 길중은 사나울 운신하기 어렵게 나동구라 젖을 타였다. 비슷한 술법으로 진행되는 봉술임에도 미리내는 동작의 마디가 짧았고 길중은 길고 컸다. 미리내가 빠르면서도 날카로웠다. 두 사람의 대련을 살피는 동안 칠성부의 무술이 살기에 훨씬 가까움을 그 까닭이 상대적으로 긴 합을 다투기 어려운 여인들의 신체를 감안한 기술임을 알아보게 되었다. 옥종무지는 미리내의 수련이 깊어지면 동작에 깃든 살기가 거치게 될 것이라고 칠성부 술법을 평했다. 허면 다치게 하지는 마라. 삼동네 사람이 다 모여 놀고 있는 잔칫날을 흐리고 싶지 않으니까 엉뚱한 내다 분풀이 할 생각 말라고. 살기가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동마로의 몸에도 살기가 솟구쳐 있었다. 반야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권아 밖에서 돋았던 살기가 어찌 작용했을지 몰랐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대신 여기 계세요. 제가 먼저 가서 치워놓고 모시러 오겠습니다. 혼자 있기 싫어 무서워. 여덟 살 꼬님이가 종알되는 듯한 어투에 동마로는 웃음을 터뜨린다. 웃으니 온몸의 비늘처럼 돋았던 살기가 누그러졌다. 명만 내린다면 수천명의 사람이 저를 위해 한날 한시에 죽을 수도 있었다. 반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미처 모르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집 안팎에는 공세포 사람들이 전부 나와 있을 거예요. 고염나무 근방에 이르러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언니는 그냥 집으로 올라가세요. 살기를 갖고 있는 놈들 중 하나쯤은 반야의 얼굴을 알고 있을 터이니 함께 가야 놈들이 나타나긴 할 것이다.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옥종무진을 위시하여 반야의 안전을 맡은 근동무진들이 알게 되면 질타를 명키 어려울 것이다. 아무려나 그건 나중일 이었다. 그리 할게 가자. 조금 빠르게 말을 움직이는 반야에 나란히 맞춰 동마로도 말을 몰았다. 고염나무 근방에서 기다린다는 살기가 정말일까 어린 날부터 무수히 반야의 시들을 지켜보았음에도 이따금 확인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었다. 대대로 무서워할 줄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머릿속을 허니 들여다보는지 고염나무 얼음에 이르렀다. 키 큰 사람 키 높이로 늘어진 가지에 오색등 하나가 매달려 보일듯 말듯 간드작 걸었다. 등불 밑을 막 지나는데 이상했던 인물들이 뛰어나왔다. 복면한 놈들이 다섯이다. 동마루는 말의 엉덩이를 때려 내달리게 하고 뛰어내린가 동시에 반야의 말 엉덩이도 쳐서 따라가게 한다. 놈들은 말들이 뛰니 덩달아 뛰기 위해 우왕좌왕하다. 동마루에 가로막히자 겸두겸두 칼을 껴누었다. 품새들이 엉상한 걸 보니 기껏해야 근동마을에서 인께나 쓸법한 왈패들이었다. 행전 속에 든 칼을 뽑을 필요도 없었다. 동마루는 놈들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가까운 놈을 향해 몸을 날렸다. 동마루의 발에 띄킨 머리가 돌아가면서 칼을 놓친 놈이 풀썩 나가 떨어졌다. 길게 끌기 싫은 동마루는 땅에 떨어진 칼을 차올려 잡고는 내 놈의 칼을 견제하면서 놈들을 맨손과 맨발로 쓰러뜨렸다. 손끝과 발끝에 놈들의 혈과 관절들이 척척 감겼다. 지난 10년 동안 그다지 시험에 본 일이 없었던 실전이었다. 재작년 여름 외관에서는 간자의 목숨을 단숨에 제거하고 달아나기 바빠서 몸을 쓴다는 의식조차 못했다. 죽이지 않아도 되는 상대들을 향해 몸을 쓰니 신난다. 반야가 다지지 않게 하라하여 시간이 약간 더 지시되었으나 놈들은 서운하리만지 실살이 널브러졌다. 동마루는 놈들을 끌어다 고염나무 안쪽 숲에다 나란히 눕혔다. 나름으로 조절했지만 도구 관하에서부터 돋았던 분기가 워낙 강했던 탓에 힘을 지나치게 쓴 건 사실이었다. 놈들은 내일 낮이나 되어야 정신이 들 것이고 스스로 움직이려면 이틀은 더 걸려야 할 타였다. 다 치웠어? 저만치 가다 멈춰서서 동마루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던 반야가 돌아와 물었다. 놈들의 칼을 길 건너편 풀숲에 던진 동마루는 반야가 붙들고 있는 자신의 말꼽비를 잡아 말 잔등을 두어 차례 다독여준 뒤 말에 올랐다. 미타원에서 들리는 장단은 국거리 가운데 여흥 장단이다. 보통 터주국과 조항국과 성주국과 제석국과 조상국으로 진행되기 마련인 안태쿠시니 지금쯤 터주국이 끝나고 노는 시간일 것이다. 며칠 동안 준비했던 음식들이 일찍이 나누어질 터이다. 이따 사람들을 내려보니 저들을 멀리 내다두어야 겠습니다. 깨어나면 어리둥절하겠죠. 겁도 날 테고요. 어쨌든 여긴 마무리되었으니 올라가지요. 아직 방화범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보는데 재미났어. 그리 재미있는 것이면 어릴 때부터 나도 데리고 공세포로 다니지 그랬어. 혼자 날마다 도덕질 배우러 다니는 줄 알았어. 농담인 것 같아 동마로는 얼떨결에 웃기는 한다. 웃고 나니 한숨이 났다. 수십 년씩의 수련을 거치며 수탄명을 따르고 난 뒤에야 명하는 위치에 이른 다른 부령이나 무진들과 달리 반현은 입계와 동시에 최상위 명령자가 되었다. 앞으로 저를 지키거나 제명을 따르기 이외에 움직일 숱한 개원들의 몸부림을 알기는 할 것인가. 그리 재미나 보이시면 강숙고님 하고 같이 배워보시든가요. 흐릿한 빗속에서 하하 웃는 반야가 말을 움직였다. 집 얼음에 당도했을 때는 지레 불이라도 난 것 같았다. 미타오 마당에서 흘러나온 오색 불빛들이 사리건너 팽나무에 매달린 등불들과 어울려 넘실거렸다. 조항굿이 막 시작된 듯 새로운 쿠판이 열리고 있었다. 인간의 차지는 가오행이라 하업더이다. 초하루 하기 조항님네 열흘의 중개 조항님네 스무하루 팔만사천 제대 조항 금덕 비운 수철 잡던 바래 장군 조항굿 사설이 미타원을 가득 채우며 울려퍼졌다. 이 굿거리에서는 성화무녀가 주무이고 을순 무녀와 삼덕이 조무였다. 바냐가 일곱살 청월 보름에 치렀다는 신마지굿은 동화로도 못 보았다. 열세살 봄 진과 같은 꽃마지굿을 하기 위해 머리를 울리고 구판에 나선 바냐는 작두를 탔었다. 보통은 영물이나 싸는 작두가 구판에서는 영물이라 했다. 그 전날 할머니가 두 자루의 작두를 날이 시퍼렇게 갈더니 반야의 붉은 치마로 감싸 조항단지 위에 놓았다. 이튿날 꽃마지 구판은 작두날을 안고 있던 조항신에게 재를 지내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마당 가득 기모조리 무녀인 듯한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 국거리를 마친 할머니가 부엌으로 뛰어가 작두를 어깨에 메고 구판으로 되돌아왔다. 세층에 떡시루로 쌓인 작두 탑 위에 작두나리 하늘을 보도록 묶였을 때 그 그 곁 그 곁 맨발 맨발의 반야가 다가 다가 들었다. 구판이 무르 익어 장단이 태풍처럼 거칠어졌을 무렵 반야가 삽시해 작두에 올라서 있었다. 사방에서 구경꾼들이 신음소리를 냈다. 동마루는 제 입을 주먹으로 막으며 작두날 위에서 사면 육각에 맞춰 춤추는 반야를 보았다. 작두날 위에서 펄쩍펄쩍 뛰는 반야는 동마루가 알던 반야가 아니었다. 신당이 아니라 작두날 위에서 공수를 쏟아내는 반야도 반야가 아니었다. 동마루의 작은 가슴이 작두날에 썩썩 썰리는 것 같을 때 반야가 탄 작두탑 주변에는 돈이 마구 쌓였다. 그리고 며칠 뒤 할 일을 다한 듯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반야는 다시 작두를 타지 않았고 굿도 하지 않았다. 오늘 굿도 구경만 할 반야가 담장 밖을 돌아 계곡으로 곧장 향했다. 계곡에는 미리 내가 등불 하나 들고 나와 있었다. 반야는 옷을 입은 채 세만으로 쑥 들어가 앉는다. 어릴 때부터 목욕이 잦은 대신 목욕시간이 길지 않은 반야였다. 그런 사람이 앞서 관하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물속에서 몇 시진씩이나 보냈다. 그땐 그 심정을 몰랐다. 어둠 속에서 반야를 지켜보던 동마루는 집으로 올라왔다. 언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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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아무도 없는 듯한 어둠 속 곳곳에 개원들이 숨어있다가 동마루가 나타나면 인기척을 했다. 떡을 얻어먹으러 온 아이들과 구경거리 찾아 올라온 노인들 봄바람 들린 반야의 신도들 성화무녀와 을순무녀가 데리고 온 그들의 권속들 마당을 빙 둘러 매달린 옷의 등 아래 모인 사람들은 백오십여 명은 댐직했다. 늘 사람이 끌린 집이긴 했으나 한날 한시에 이렇게 많이 모이기는 처음이었다. 등불이 울긋불긋하여 사람들도 죄 색색으로 보였다. 명석을 깔고 앉아 잔치를 지켜보는 사람들 중 누가 방화를 할 사람일지 전혀 가늠되지 않았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나서 다시 대문 밖으로 오니 조항 국거리가 끝났는지 재물상에서 물려나온 재물들이 사람들 사이로 나누어진다. 술 대신 동이집에 나온 감주도 바가지에 담겨 돌아다닌다. 감주만으로도 취할 수 있는 여인들이었다. 아직까지는 앉아 구경만 하고 있지만 성주극과 제석곳에 이르면 난리법석이 날 것이다. 구판에서 여인들이 얼마나 난장을 치는지 여러 차례 목격한 동마로였다. 어떤 구판이든 여인들에게는 한가지였다. 그들은 무녀의 사설과 공수와 춤에 따라 눈물 줄줄 흘리고 웃고 깔깔대며 울었다. 너나 없이 무녀가 된 듯 춤을 췄다. 아마 그 틈에 방화범들이 움직일 것이다. 반여가 마당에 나타나 여인들 새에 끼어들었다. 그러자 삼덕이 붉은 천릭을 걸치고 고깔을 쓴 채 성주거리에 나섰다. 동마로가 사람들을 살피며 옮겨 다니는데 지석이 다가와 속삭였다. 방금 숲과 이어진 단밑에 엎드려 부시도를 부딛던 두 놈을 잡아 무진 쪽을 옮겼어요. 잘하셨습니다. 더 격려를 해주세요. 지석에게 이른 동마로가 안채 옆구리를 돌아 마당으로 망다서려는 찰나 부엌으로 들어가는 두 여인이 보였다. 물이라도 마시러 들어가는 듯 짐짓 태어난 그들 몸짓이 엉성했다. 국거리에 맞춰 거푸 시루떡을 쪄내고 있는 부엌 아궁이에는 지금도 벌건불이 타고 있었다. 동마로가 부엌으로 다가 드는데 구판에서부터 여인들을 뒤쫓아 온 듯한 미리네가 동마로를 향해 급한 손짓을 하며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동마로가 들어가니 문 안쪽에서 바깥을 살피고 있었던 듯한 여인이 넘어져 있고 한 여인은 불꽃이 살아있는 장작개비를 든 채 나무청 앞에서 미리네한테 손을 잡혀있었다. 스물몇 살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장작개비를 툭 떨어들였다. 동마로가 장작개비를 집어올리고 나무청으로 튄 불꽃을 밟는 사이에 여인은 미리네 품속에서 혼절했다. 주변에 있던 개원들이 다가와 여인들을 별채로 옮겨갔다. 신당마당의 사람들은 삼덕을 따라 춤추거나 사설을 따라 부르며 흥에 취했다. 반야가 그들과 어우러져 있었다. 관하일 같은 건 없었던 듯 조금 전 고염나무 밑에서 벌어진 일 같은 것도 없었던 듯 눈부시게 흰 자태로 너울너울 춤을 추는 참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절이 눈에 띄어버리는데 직접 구까지 하고 돌아다녔더라면 얼굴 또한 이름만큼이나 알려지고 말았을 것이다. 구슬라니 하였기 다행이다. 동마로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리고는 별채로 향한다. 별채 마당에는 서너 명의 사신계원들이 포진했고 혼절한 네 사람은 문이 열린 강소 앞에 주검들처럼 누워있었다. 옥종무진은 그 곁에서 태어나게 구판 사람들 몰래 건너온 술을 마시는 참이었다. 무술이 신기에 가까운 자그맣고 다부진 체구의 무지는 51살이었다. 인상이 설렁설렁해 얼핏 보면 하는 일 없이 늙어가는 초로 같았다. 하지만 공세포구의 배들 중 절반이 그의 소위였다. 공세포 얼음에 어창들이며 땅들도 거의 그에게 속해 있는 듯 했다. 그의 휘하에서 수시명 개원과 그 식구들이 넉넉하게 살았다. 두 사내와 두 개집 중 누굴 깨워 오늘 밤에 이 법석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까 아예 작정하고 달려든 듯 한데 방화범이 더 있을지도 물어봐야지 나이 든 여인을 깨워주십시오. 내가? 아니 자네가 해 기절시킬 줄 알면 기를 통하게 할 줄도 알아야지 생사람을 상대로라도 해와야 할 터 귀에 댔을 때 해봐 백해열에 자네기에 일할 정도 쏟아 두숨참쯤 짚으면 될 것이야 술을 또 한잔 따라 쭉 들이켠 무진이 커 좋다 하며 빙긋 웃었다 미리네가 와서 마루에서 절을 하자 술병을 들고는 어슬렁어슬렁 삼덕의 방으로 들어간다 동마루는 마흔 살가량 돼 보이는 여인을 미리네에게 일으켜 안치게 한 뒤 혀를 짚었다 일할의 기운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해야 하는데 두숨의 참은 너무 짧아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미리네한테 늘어진 채 안겨있던 여인의 몸에 힘이 생기는 게 손가락 끝에 느껴진 순간 동마루는 잽싸게 손을 떼고 몸을 물렸다 미리네가 여인의 몸을 가만히 흔들자 눈을 뜬 큰 애가 주변을 둘러보다 놀라 솟아친다 곁에 누운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는 듯 했다 미리네가 여인에게서 멀어져 앉으며 말했다 잠깐 기절했을 뿐이니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를 보내신 댁에서 이 댁에다 왜 불을 놓고자 했는지는 저희들도 짐작합니다 어느 댁에서 오셨는지 몇 사람이 왔는지 말씀하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주머니 저 앞마당의 사람은 득시들거리지만 아주머니와 옆에 누운 이 사람들이 이 방에 들어있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머니가 여기서 숨이 끊긴다 해도 죽음 찾으러 올 사람이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아주머니를 여기 보내신 댁에서 이 집에 불러오려 보낸 식구 내놓으라고 찾아오겠어요 뜸들이고 재는 법 없이 곧장 치고 들어간 미리네이 서슬에 내막을 술술 털어놓는 예인은 풍새골 솔모랭이 우 참봉 내서 왔다 참봉땡마님이 꽃각시 보살 때문에 아드님이 옥청에 갇히고 난 뒤로 걱정과 분기로 잠을 못 이루다 분이라도 풀자고 생각해낸 게 무녀집을 태우자는 것이었다 젊은 여인은 참봉의 며느리 옥청에 갇힌 우생의 아내라 했다 봄볕에 바싹 마른 초가지붕에 작은 불꽃 하나만 당겨줬어도 삽시간에 온 집안으로 번졌을 것이고 산으로도 이어졌을지 모른다 사람들이 앞이 심을 했겠지만 꽃각시 보살의 명성에는 치명적인 손상이 생겼을 것이다 제 집에 불러올 줄도 모르는 점쟁이를 누가 찾아올 것인가 사람이 찾지 않는 점쟁이는 산 송장이나 다름없다 꽃각시 보살 때문에 집안이 망가졌다 여긴 집들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복수로는 최상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며느리한테 죄를 지으라고 명하는 분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거군요 하면 저기 저 사내들은 누굽니까 우리 댁 사람들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홀로 척척 해내던 미리네가 동마로를 돌아보았다 동마로는 사내들 옆으로 다가가 그 중 나이 든 자에 혀를 짚었다 그새 요령이 생겨 조금 전 여인을 깨울 때보다 쉽다 서른대 살남짓한 사내가 눈채 눈을 뜯하니 놀란 눈으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사내한테는 동마로가 물었다 어둠 속에서 정체모를 힘해 제압되었던 걸 깨달은 사내도 겁에 질려 술술 털어놓았다 배방골 옷박골 양생원 집에서 온 자였다 그와 함께 온 자는 배생원 집의 소장인 중 한 사람 이라 했다 그도 제 주인이 시킨 일 이외에는 아는 게 없었다 어디나 명하는 자와 명을 따르는 자들이 존재했다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내용을 모르기 일수였다 돌아가 상전들께 전하십시오 꼬깍지 보살은 이런 모의쯤 미리 다 보는 사람이거니와 참의 댁과 승지 댁 비호를 받고 있다고요 무엇보다 귀신들을 깨고 사는 사람이니 두 번 다시 허튼 맘 잡수지 말라 하더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살려 주는가 물론입니다 일행은 깨워 드릴 테니 이제 조용히 돌아가십시오 이 방에서 나가시면 마당 오른쪽에 문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속히 돌아가세요 동마로는 사내를 먼저 깨워 두 사람을 내보냈다 그들이 별책 쪽 문을 나섰다 싶을 즈음 젊은 여인을 깨워 미린이한테 맡기고 방을 나왔다 삼덕방으로 들어간 옥쪽 무지는 야금야금 술을 마시며 삼덕이 공부하는 성심말법 동매무가를 넘겨다보는 참이었다 재미나다 재미나다 아주 재미나 여인들이 저리 잔뜩 모여 죽자 사자 노는 건 내 평생 처음 만난 광경이거든 무가집도 처음이고 누구 글씨가 이래 여보 동매라는 분이 쓰신 글이신가 그 글은 저희 어머니가 쓰셨습니다 펼체도 그렇지만 문장이 좋으시죠 그보다 소생 무진께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사설을 왜 달아 내외하나 아까 치료 모시고 돌아오던 길에 자격 일할 수 없는 엉성한 칼잡이 며칠 만났습니다 길 옆 풀숲에 뉘어놓았습니다 시끄러운 놈들 재웠다니 잘했구먼 그게 문제일 리는 없고 뭔 일인데 너희가 있게 하시기 전 소생 이명을 받아 저 아랜역에 가있을 때부터 관하에서 현령이 불러 가는 모양입니다 오늘 낮에도 불려 갔다가 구판에 늦게 당도한 것이고요 현령이 무녀인 자네 누이를 불러다 무엇을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술기가 제법 올랐던 무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거쳤다 동마루에 시선을 준 채 무갓집을 조용히 닫는다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는 게야 오늘 몇 시 진 전에야 알게 됐습니다 마중 나갔다가 오호 이런 미련한 놈을 보았나 천만한 이래 그는 동마루의 엄한 아버지였고 자유로운 스승이었다 그의 믿음을 자양분으로 코어온 동마루였다 미련하다는 그의 나무람에 뼈가 아픈 까닭은 그의 나무람 탓이 아니었다 무진도 동마루의 뼈아픔을 모를 까닭이 없었다 네 그 자를 조금 안다 충주 태생으로 영특하여 일찌감치 극제하고 표설길에 나선 자라 들었다 일찌 극제한 것에 비해서는 벼슬이 별것 아닌 셈이고 제 욕심보다 낮은 벼슬을 터이나 간특하여 골원으로 재직하며 한재산 모으는 수단을 부를 줄 아는 자이지 더 알아보기로 하자 굽한 틈보아 누이를 이쪽으로 모셔오도록 해 자이셨슬림 한무 다시 그런 일을 겪게 하실 수는 없지 헌데 누이는 제게 아무 일도 버리지 말라 하더이다 개에 들기 전에 시작된 그자와의 일대일 싸움 이라고요 아직 어리시어 사람살이를 모르시는 게지 젊으시어 혈기난만 하신 게고 허나 단순히 니 누이만 했어도 그냥 못 넘어갈 판인데 칠류를 일대일 싸움판에 내놓아두고 우리가 또 사신계가 존재할 까닭이 뭐어냐 내막을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보자 우선은 그 초상난 얼굴 거두고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자꾸나 실상 동마로 혼자서는 어떤 힘도 없었다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일임에 아무 지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동마로는 비로소 꾹꾹 눌러 참았던 숨을 조심스레 내어신다 아래채 반나마 가려진 신당 마당에서 제석거리 사설이 울리고 있었다 제석님을 볼짝시면 얼굴은 관옥이요 풍채는 두목지이라 인물의 소신은 이마 위에다 딱 붙이고 백포 큰 장상은 진옥띠 둘러뛰고 가사 털어 입고 염주는 목에다 걸고 단주는 팔에다 걸으시고 삼짓날 밤 별만큼 높은 무녀 삼덕의 목소리다 삼덕의